강효우 교수는 음악이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선함과 아름다운 감정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. 그의 바람대로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이 세상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기대합니다. 추진의 추진이라는 사실 일상적으로 항상 노력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에너지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봐요. 추진의 추진이 추진의 추진이 추진의 추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